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보조무기 에디 큐브 랄 건데 아아 120개 어 어 에디셔널 잠재부여 주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거 바를 겁니까 아 이거 바른다고 30%로 참고로 그거 못합니다 막는 거 1차이 아 보조가 두 배나 원래 있었나 이렇게 리커버리 안 돼요 그냥 바르면 그냥 날아가요 아 근데 하나는 어디 갔어요 3개 4개를 샀는데 하나는 어디 갔어요 아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 안으로 들어간건가 아 그러네 이거 그냥 바릅니다 그럼 먼저 그렇지요 오케이 요거 요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30% 확률이구요 아 아 실패했습니다 4개 안에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됐습니다 야 그래도 30% 들어왔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큐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하죠 아 원하시는 것은 유니크 015%를 원하셨는데요 자 확률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2% 최소 100개 이상 써요 유니크가 간단 얘기였군요 자 다섯 번째 아 벌써 맞습니다 야 이 느낌 팔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15포드 HP 럭이 두 번 나왔고요 확률은 확률일 뿐 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거 확률은 확률일 뿐 야 이제 또 옵션 띄우다가 레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보공 12% 아 보공이 나 왜 나오나 하고 있었어 엠블럼 생각했거든요 어 966이다 와 아깝네요 아 느낌이 좋습니다 어쩌죠 15포 나오면 스탑하는 것입니까 아 아 아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레전 나왔습니다 벌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어제 제가 큐브할 때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레전 못 갔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이러다가 030포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돌려보도록 하지 쌍 레전들이 나왔네요 야 설마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까 흠 크흠 크흠 크리 HP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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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실상 이제 옵션 안 쪼도 그만인 느낌까지 왔는데요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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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18% 아 얼마나 남았나요?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? 와 아직도 74개나 남았습니다 와 이야 아 역시 공두절일 쉽지가 않아요 마역들도 안보일 뿐더러 마역들도 안보일 뿐더러 쉽지 않네 다른건 잘나오네 흐흫흫흫흫 공만 안나와 항상 꼭 자기 필요한건 안나오지 아 나왔다 와 HP까지 야 나는 몇십만원 딜러가지고 021폼 못뛰었는데 와 아 끝났지요 흠흠 두세트 3개 썼구요 에디 에픽 잠재부윤도 3개하고 큐브 63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났습니다 야 10만원으로 갔네 10만원으로 갔네 아니지 아 맞네 한 10만원정도 되겠네 10에서 15정도 되겠구만 야 말도 안됩니다 야 이게 들어가네 흐흫흫흫흫흫 야 야 살 수 있는건 그냥 사는게 좋을거 같은데 나중에 나중에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요 큐브할만한데가 이거 이건 한번 열어보지 아 근데 이거는 별로였겠다 아 헤디 안열려있는거 열어보시죠 헤디 안열려있는거 열어보시죠 아 부스 조스트 좋았습니다 큐브 아 아 이거는 아 인장같은거 열어보구 아 아 글쎄 별로 땡기는거 없는데 아 이거는 요새 사는게 싸가지고 무기 살거라면서요 이거 쓸거에요 무기 큐브 추천 안드리는데 헤디 앰블를 키워가지고 더이상 큐브할만한데가 아 사는게 날거같은데 음 장갑도 별로 큐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엠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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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살 수 있잖아요 100원 넣는거 천천히 모아서 사야지 어 이거 하나는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AD큐브 있으면은 언젠간 또 쓰지 않을까요 마무리?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? 에임블 건다고 엔젤릭 머지않나? 아니 얘 보조 이름 뭐예요? 아 보조무기 아닌데? 어휴 장신구였나? 아 아예 없네 아 그래도 나오긴 했었네 가 갈겁니까? 기다리면 그래도 한 번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가 갑니까? 네네 어휴 장신구였나? 저는 말려... 어때? 한 장 남은 이거부터 갈까요? 에디에피 갑니까? 어떻게 갈겁니까? 에디에피 갈겁니까? 설마 또 한 번 일어나나요? 야 가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할까요? 사옵니까? 아니면 그냥 할까요? 개이득이죠 이미 말이 됩니까? 21포까지 나오는게 흐흐흐흐 63개로 한 2억정도 하지 않을까요? 아 2억이 쳐 아 큐브를 간다고 이번에는 아 20개 10개 사먹인데? 그래 가보겠습니다 최소 20개는 들어가야지 본전찌개 아닌가 그래도 갑니다 1 2 3 4 5 6 7 8 9 5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올라갑니까? 누구야? 아 아 2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올라갑니까? 선택하십시오 아 그만할까요? 케브 그 얘기 맞습니까? 아 그만할까요? 케브 그 얘기 맞습니까? 아 아 박스 까보자고 몬스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박스 깔서 나올 수 있는 거 유전 100%밖에 없는 것 같은데 까깝니다 우리 주운 그랜드 박스 그랜드 주운 박스 아 스케우 교불 스케우 교불 스케우 교불 스케우 아 수성한 교불 두개 빼고 올 주운이네요 스퀘어 2개 빼고 올쥬 그럼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